아이스크레이 리본 머리핀 만들기 먼저 원기둥 모양을 길게 밀어 반으로 접은 후 도구로 살짝 눌러 리본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작은 리본 두쪽도 만들어서 붙이고요 작은 구슬 모양을 납작하게 만들어 리본 전체에 예쁘게 붙여봐요 줄 모양의 클레이를 길게 밀어 리본 중간을 묶어볼까요? 리본이 완성되면 똑딱 핀을 붙여주세요 짜잔! 예쁜 리본 머리핀 완성!